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사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디아일리 카페 사장 신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천천히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빠르게 제가 작업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 밤에 제가 작업한건데 빠르게 남자 모델이신데 옷 스타일 펑크심에서 줄이는 영상과 배경색깔 조금 바꾸는 것과 전체적으로 해적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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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